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삼성 SDI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 이번 1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목표가 하향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9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 50만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일 전에는 48만 10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53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높이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 SDI가 주가만 빠진 거지 업황은 견조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원재료 가격 부담과 전반 고객의 생산 차질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요. 원재료 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헝가리 이 공장 신규 가동 효과도 분명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가 삼각전 영업 이익이 현재 약 7배인데 경쟁사는 평균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저점인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밸류입니다. 밸류가 낮은 기업들 위주로 좀 배수를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 꾸준히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와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찌됐던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메모리 우려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IT 수요가 훼손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스마트폰 경쟁력 약화 우려까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북이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사업부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무선사업부의 물량 회복과 평균 단가 상승으로 실적이 무선사업부 쪽에선 조금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일단 비메모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는 게임조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조 안에서 거래대금이 좀 크게 쏠리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어제 넥슨지티와 넷게임즈가 시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일정 부분을 전해드렸을 때 던파 모바일이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던파 모바일이 출시 5시간 만에 양대 앱마켓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시즌패스를 중심으로 한 라이트 유저를 겨냥한 게임이기도 한데 일단 IP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저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넥슨은 김정조 창업자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라면서 윤명진 디렉터는 던파 모바일은 최고의 액션 게임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지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넷게임즈 흡수 합병으로 이번 달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한세엠인데요. 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이번 달 25일부터 6월 24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기대치 자체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한세엠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현재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증권가에서는 현재 한세엠이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겠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